V LIVE V LIVE 박수 일단 족욕기 얘기는 그만 하시죠 족욕은 진짜 해야돼요 왜 웃으시죠?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단기기억상실증이 좀 있어서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된답니다 저 통장이 얼마 있냐고요? 애교 보여달라는데 제 얼굴 자체가 좀 애교라 박수 갈수록 동안이 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? 수술하셨나요? 수술해서 이 정도 생기면 많이 해야 돼요 수술해서 이 정도 생기면 큰일 나죠 손이 형 왜 그랬지 박수 치고 곰 3마리 하라고요? 토할 것 같네 스크린 하하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저는 네 네 네 네 네 조교기 그만 하라고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요? 사두기 네 해킹의식이에요? 오빠 잘생겼어요 크 이거 좋다 실물이 훨씬 나아요 그쵸? 네 아 허리에 좋은 뭔가를 알려달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번을 얘기해요 조교기라고 허리는 조교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? 이제 그만하세요 조교 제가 무대 올라갈 때 자꾸 지퍼를 안 닫아요 아니 안올려요 오빠 멋있어요 왜 이리 잘생긴 거예요 야 박수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? 여러분들이 지금 S사 엔지니어링에 지 구하 자 박수 땡큐 제가 너무 집착하나요?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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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퍼는 왜 안올리냐고요? 어디 지퍼 올렸는데 비 아저씨? 그런 말은 안 돼요 오빠라고 해주세요 주무세요? 아저씨? 주무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아 백일 축하합니다 정말 착하고 네 착합니다 네 착해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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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 이렇게